국토교통부는 현대차, BMW 코리아, 기아,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43개 차종 6만 9천 40넉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의 EQ900 등 3개 차종 2만 2천 8백 석 대는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가고, 기아 K9 등 2개 차종 1만 1,569대도 엔진 오일 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합니다.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